하하, how you like that? You gon' like that? 짜라라라따, 짜라라라, 짜라라라, 짜라라라라 You gon' like that? 심장은 더 크게 울리지, bumble, bumble 내게 거짓말하지 마 I'm fine at the sun, 책을 썩어 Break your feet up 정말 일관이 너의 세상은 형관식해 내 안경에다 네 맘에 씻어줘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짜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짜라라라라 우주는 전부 너야 내가 약속하는 건 그저 할 뿐이라도 널 본 나, 널 본 나, 널 본 나 We're gonna come on, we're gonna be inside 짜라라라, 짜라라라라 We're gonna come on, hey we're gonna come on We're gonna come on, baby So right 우린 집으로 가자 Oh, take it over Oh, take it over Oh, take it over We're gonna have to go, not yet 두 가지 우린 쪽으로 걸어 잠깐 소녀야, 될 때만 다른 사람에게 해놓지 마 내가 짓도 난 더 이상은 믿지 마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우리 사랑 포기하지 말자고 말자고 말하고 싶어 오늘 내게 풀리고 싶어 나만을 사랑해줘 안팔해 시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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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 소리 질러 burn it up 오늘 밤을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반짝이는 나쁜 하수를 건널까요 사로잡아 넌 내 미소가 매일 나를 웃음 짓게 하는 걸 Cause you're my beauty 오랫동안 날 기다려 완벽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진 너의 눈에 입 맞출 테니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음악 주세요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귀여운 표정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귀여운 표정 3, 2, 1 벤니 프린스의 매력적인 표정 벤니에 반했습니다 안녕 나 연호야 어 근데 너 좋아하냐? 나랑 사귀자 아 담백해 담백해 굉장히 담백하네 베라 사랑해 제대로 인사 베라 사랑해 깜짝놀리네 이러면 둘 만 만만 하는 날이 안 되고 막살내고 끝날 까는 요 I love you 다른 호영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어 왜 한다고요? 하긴 짠이지 근데 그럴싸하지 않아 이거는? 이건 거짓말치 않았다 아 근데 웃겼다 어... 나 거짓말 미안해 어깨를... 진짜 그게 이 형이잖아요 이 둘 좋아! 우리 둘 좋아! 어구에다 겹다! 언제 시켜냈어? 아니... 형이 진짜 이상해 거짓을 갔지? 아니 옆에 오면 딸이 인간인 거 같다니까 여기 딸이 인간인 거 같다니까 여기 진짜 세... 아이... 생각도 없이 시켰다니까 치킨 텐더를 5개인가 시켜서 아니... 여기 아무것도 안 해도 칼이 빠져요 저기 매일매일세컴? 잠깐만요 인증복 인증복 그러면 이거 때문에 못올리겠다 미안해서 못올리겠다 아니... 아니... 엑소 이렇게 안 해도 한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돼 내가 원래 안 해도 돼 아니... 저거 봤어...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아, 베러들 그러면 베러들 얌자튀기를 해주세요 아, 알겠지 아, 알겠지 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걸 잘 생각해 안해 아, 뭔데? 야, 불생이야 아, 뭔데? 야, 불생이야 왜 뭐라고? 왜 가져왓 아, 나 왜 가져와대 소모님 왜, 뭐해? 아, 왜 이래? 걔넨이 위기선을 따지면 IT가 200만 올라가잖아 벌린 게 아니라 그냥 화면 밖에다 치워 놓으려고 이번 활동 때 아, 이번 활동인가? 그쵸? 아니다 아니다 저거 저희 막 100일도 챙겼었고 네 맞아요 게임을 줬고 아니 이거를 우리가 누구 줄 거라고 예상하고 옛날 아이스페림에 검색했으면 쉬웠을텐데 아니 잠깐만 야 근데 이건 진짜 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보면 진짜 영생을 생각했다 그랬잖아 탱크보이 있나요? 없어? 끝이야? 탱크보이도 없어? 저거야 베라데이 베라데이 야 진짜 야 뭐? 진짜 없어? 아 베라데이 딱 사과하세요 지금 몇 몇 명을 보고 있어요? 3만 8천명이 보고 있어요? 사과하세요 지금 근데 3만 8천명이 보고 우리 베라데이 얼마나 되나?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빨리 사과하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 뭐 야 아들 있으면 아들한테 아 아까 올라올 때 안 오고 안 오고 우리 민중이의 무슨 사람 없지 옆에 웃는 사람 없잖아 아 그래 진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진짜 베라데이 응원채린지도 그렇고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저도 진짜 너무 고맙고 제가 꼭 도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앞으로 또 이제 각오 베라데이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베라데이 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라데이 였습니다 연어 머리가 밥 새로 입었다고 네가 한 번만 해주세요 연어는 주 새로 입것이라고? 예 주 새로 입 연어는 주 새로 입것이라고? 예 주 새로 입 오늘 술 맛이 어떠냐? 답이다 오늘 너의 하루가 오늘 너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뜻이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세로이 세로이 장군원이다 세로이 장군원이다 세로이 천 천 천 천 천 천